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창업성공파트너 이대강입니다. 저는 2014년, 15년, 16년, 약 3년에서 4년에 걸쳐서 정부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. 혜택도 받았고 실제로 돈으로 받은 것도 있습니다.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청년정사꾼 1등 출신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서울청년창업천프로젝트에서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약 2년 동안 임대위로 내지 않고 전기세, 수도세 내지 않고 또 창업코칭과 멘토링 받으면서 2년 동안도 무상으로 있었고 또 매달 창업지원금을 받기도 했습니다. 그런 저런 저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100%에 가까운 창업지원금, 정부지원사업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. 조만간 뵙겠습니다. 조만간 뵙겠습니다. 조만간 뵙겠습니다. 조만간 뵙겠습니다. 조만간 뵙겠습니다. 조만간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